안녕 끈적 sangK 에 있음 어 꼴이 좀 좋은데 이 rpm 에서 저 상태면 좋은데 약간 지금 리미트 몇이에요? 100대에요? 80대에요? 어느 리미트? 테일 100대요 115 이게 RPM 100이에요? 100대에요? 100대가 아니라 85대 스루틀 85대? 네 스루틀 85대 되게 노예 나지? 진짜 부흥하다 발팽이 나지? 나도 80대인데 갖고 왔어 발팽이 얼마나 나왔지? 발팽이 넘어갈 때 또 떠나봐야 되는데 정환씨 손이 떠는 건지 꼬리가 떠는 건지 떨지 정환씨 손이 떠는 것 같은데 약간 떠네 아이들 한번 넣어보시죠 더 넣은 거야 이게 아이들 투야 85%가 85% 85% 네 이게 펌핑 주는게 이게 속도가 이게 다야 돼 이게 펌핑 주는 거에요 피치 11도? 11도 응 많이 안 10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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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서 중립 중립 예 좀 더 좀 더 2300대 나오겠는데 2300 2300 2300 정도 올려도 되네 그러면